연속 낭독 만약 그 방송국을 우리 극동방송이 구입해 보금을 전한다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 몽골, 일본 전 지역이 선명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동방송 일본 지사의 의견을 물었더니 대환영이었다. 난 하나님께 그 방송국 구입의 필요성과 구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김정한 목사님께 보고했다. 즉시 미국 본부와 상의가 이루어졌고 그 방송국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마다 구매가를 점점 더 높이 요구해 재정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됐다. 우리는 다시 기도와 회의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때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전세계 극동방송 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에서 김정한 목사님의 발의로 F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1992년 3월 15일부터 하바로브스크의 POR8이라는 방송망을 빌려 하루 한 시간씩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복음방송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서울 극동방송 마당에서 특별 기금마련 바사회를 열었는데 청취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 바사회의 그 수익금과 한국토자기 이윤숙 곤사님의 5천만원 특별헌금이 기초가 되어 1992년 9월 12일 현지에서 러시아 극동방송 사옥 기공예배를 드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후에도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자주 중단되었고 준공 예정일도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1일 드디어 완공될 수가 있었다. 헌당식 때 김장환 목사님이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옷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진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뜨거운 감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 사올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집안에 있던 귀한 암나귀를 잃게 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삼일길을 가게 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이 될 것을 예언받게 하심과 같은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내 짧은 생각으로 어찌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랴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리고 그때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올랐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그간의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담대하게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번은 새한미디어에서 방송용 테이프를 대량으로 지원받게 됐다. 그 당시 새한미디어 사장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분의 두 아들이 디트로이트의 웨인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다닐 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다. 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달라졌다고 부모님들이 기뻐하며 극동방송으로 감사 인사를 왔었다. 그 회사는 부천의 공장이 있었는데 초대되어 견학을 갔는데 미디어 회사라 방송 테이프도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라고 했다. 나는 방송용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다음 날 바로 테이프를 가득 실어 보냈다. 그 이후로 극동방송에서는 테이프를 재활용하지 않아도 됐다. 미국에서 온 테이프는 방송이 끝나면 신학대학교로 보내주었다. 영어 원본 테이프라서 신학교에서는 더없이 좋은 영어 교제가 됐다. 지금 극동방송에서 매일 30분씩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는 전 세계적으로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번역해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루우드 바이블 본부에 가서 제이비 맥이 박사님을 만났다. 오픈도어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한 맥이 목사님 선교 사무실에 갔을 때 그분이 쓰던 강대상을 봤는데 지금도 그 강대상에 적힌 글씨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So I would see Jesus 설교자여 내게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4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